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대팔아 재정해보태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광동교회는 8년 전 월 300킬로와트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기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기 대신 사용하면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담임 목사가 거주하는 교회 사택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0원으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같은 건 누진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여름 외에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생산한 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교회 옥상 전체를 발전소로 만들어 월 1200킬로와트아워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한전에 되팔면 한 달에 3, 4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이 수익금을 목회자 은퇴 기금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던 은퇴 기금을 에너지 판매 수익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여기서 생산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은퇴목회자를 위해서 정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운용하는 교회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발전기 설치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며 교회 재정 절약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